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USB인데 USB가 뭐의 약자냐면 유니버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기서는 범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범용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범용이잖아요 그래서 범용성 기억나시죠? 유니버셜은 범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시리얼, USB의 S는 시리얼, 시리얼은 무슨 뜻이에요? 직렬입니다. 직렬. 이 직렬이라는 뜻만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직렬의 반대 개념은 병렬이잖아요 시리얼, 직렬입니다. 패러럴, 병렬이 아니고 그 다음에 USB의 B는 버스, 그래서 USB 포트 가겠습니다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허브라는 거는 중심축 이런 뜻이 있잖아요 집선, 뻗어나가는 개념. 그래서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27개의 주변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뭐가? USB 포트가 최대 127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유니버셜, 범용, 여러가지 목적, 다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직렬, 병렬, PS2 포트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권역을 뭐라고 하냐면 범용, 직렬, 버스 장치라고 불러요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셜, 시리얼, 직렬, 버스 장치입니다 이거 이것만 하셔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USB는 범용, 직렬, 버스 장치예요 시험 문제에서 범용, 병렬 이렇게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보다 당연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확 플러그인,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확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플러그인을 꽂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선치, PMP가 지원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USB, 확 플러그인, PMP, 플러그 앤 플레이 다 지원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 숫자적인 개념 USB 1.0에서는 1.5Mbps 1.0에서는 1.5 그 다음에 1.1에서는 최대 12Mbps 12, 1.2에서는 12 그 다음에 2.0에서는 최대 480 그 다음에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3.0에서는 최대 5Gbps 확 올라가죠 3.0에서는 최대 5Gbps 3.0에서는 5Gbps 3.0, 3은 5에요 3호, 3호, 3호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USB 3.1 뒤에 .1이 늘어났는데 확 늘어나요 더 최대 10Gbps로 빨라집니다 최대 10Gbps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3.0, 5Gbps 3.1, 최대 10Gbps까지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USB 2.0 포트 색깔은요 검정색 또는 흰색이었어요 2.0 이때는 그런데 3.0으로 오게 되면서 포트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3.0, 3.0으로 오면서 포트 색깔이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에 아까 3.0은 최대 5Gbps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3.0은 5Gbps 3.0부터 파란색 그래서 3.0에 5Gbps 그 다음에 포트 색깔 파란색 5파, 오빠 이렇게 알아두세요 5파, 5Gbps의 파란색, 오빠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세요 가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보세요 병렬이라고 표현하죠 뭐예요? 시리얼, 직렬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뜻만 알아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은 틀린 거죠 병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핫 플러그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나 보세요 이렇게 뻥을 칩니다 둘 다 지원되는데 핫 플러그인하고 PMP하고 플러그인 플레이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나가 안 된다고 뻥을 쳤죠 2번도 옳지 않은 거고 세 번째 USB 3.0은 이론적으로 최대 5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며 PC 및 연결기기, 케이블 등의 모든 USB 3.0 단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 버전과 구분이 된다 맞죠? 아까 제가 3.0, USB 3.0, 최대 5Gbps, 그 다음에 USB 3.0, 무슨 색? 파란색, 그래서 5기가 5, 파란색의 파, 오빠, 3.0은 오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고 4번은 왜 틀렸나요? 허브를 이용해서 하나의 USB 포트 위에 여러 개의 주변기기 연결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최대 256개가 아니고 127개였었죠? 1, 2, 7 127개였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다음 중 USB 규격의 버전별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1 같은 경우는 12Mbps 2.0은 480mbps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3.0은 1기가bps가 아니고 뭐예요? 5기가였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3.1.1이 늘어났는데 10기가 확 늘어나잖아요 10기가bps 맞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USB 포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가 커머셜 소프트웨어 상용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식 대가를 지불한다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내고 사는 프로그램 상용 소프트웨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우리가 프리웨어라고 하는데요 그냥 공짜 소프트웨어 편한 대로 쓰는 거 그래서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쉐어에어 쉐어라는 거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같이 쓰는 건데 웨어라는 건 제품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얘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단 얘는 왜 하느냐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어에어입니다 쉐어에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데모 먼저 가겠습니다 데모 버전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라는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보세요 방금 전에 쉐어에어하고 데모 버전 정식 프로그램에 얘는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 얘는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기간 제한해서 배포하는 거 쉐어에어는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 데모 버전은 기능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 차이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보한다 홍 홍대 홍보는 데모 버전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홍보는 데모 버전 홍대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거는 데모 버전이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는 쉐어에어요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에드웨어인데요 이 AD가 애드버타이지먼트 약자인데요 광고란 뜻이에요 광고 에드웨어는 광고가 소프트웨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광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에드웨어 AD 광고란 뜻이 있어요 광고가 소프트웨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에드웨어라고 합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트라이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용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보세요 그럼 뭐야 체험판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트라이얼 한번 써봐라 체험해봐라 체험판 됐네요 그리고 알파 베타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알파 버전 알파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첫 번째 버전 그 다음에 베타 버전 베타는 두 번째 버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 버전은 알파 버전은 두 번째의 베타 버전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거니까 알파 버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이에요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회사 직원끼리 우리끼리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거예요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그렇다고 우리가 알파 버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써보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일반인들 바깥쪽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두 번째 버전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패치 프로그램인데 이 패치라는 게 뭐냐면요 어디로 덧대는 헝겊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패치 보완해 주는 거다 보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오류 버그나 버그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주로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거 업데이트 개념이잖아요 바로 그게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윈도우즈에서의 업데이트 개념 그게 바로 패치예요 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개념 변경해 준다라는 건 뭐예요? 업데이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성능 향상 오류 수정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번들인데요 번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끼워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그걸 갖다가 번들웨어라고 합니다 됐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리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애드웨어 애드 아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광고 배너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맞잖아요 두 번째 셰어웨어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이다 일반인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은 뭐예요?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세 번째 번들 끼워주는 거잖아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포함해서 주는 소프트웨어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번들 맞는 거고 프리웨어 공짜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리웨어 프리웨어 자유롭게 또는 공짜 이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다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알파 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알파, 알파가 첫 번째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해보는 거죠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홍보하는 것은 뭐예요? 데모 버전이죠 기능 홍보 홍대 두 번째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 베타 테스트가 두 번째라는 뜻이니까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이니까 알파 테스트가 되는 거죠 알파 버전 하기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알파 버전 맞네요 베타 테스트 하기 전 그러니까 알파 버전이 된다라는 거죠 알파는 첫 번째 베타는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으니까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이게 3번이 베타 버전이죠 네 번째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거 성능 향상 오류 수정 뭐예요? 4번은 패치 버전을 뜻하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첫 번째로 자바입니다 자바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기종이나 컴퓨터 기종이나 운영 체제와 무관하게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거예요 소스 프로그램 원식 코드를 새로 고쳐 쓰거나 다시 컴파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종이라든가 운영 체제와 무관하게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가 많이 사용되는 거고 또 하나 얘는요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처리하는데 각각의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멀티 스레드라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갖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또 있어요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크로블를 인해서 플랫폼이 독립적이에요 개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플랫폼은 이제 환경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해요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바라는 언어는 자바는 자바는 얘는요 이 센텐스 그대로 특정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거는 가상의 가상의 비트가 아니에요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의 구조와 무관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그 다음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가상 바이트 머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자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플랫폼이 독립적이 된다라는 거 자바 언어는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ASP ASP인데 이 A가 액티브 서버 페이지 액티브 서버 서버에서 액티브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ASP 얘는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액티브 동적인 웹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ASP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텍스트 마컬 랭기지 문서 명령어를 삽입해요 그리고 자바 스크립트와는 달리 얘는 바로 이거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액티브 서버 바로 이겁니다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 액티브 서버 이번에는 이제 PHP PHP 같은 경우는 얘는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방금 전에 배운 ASP PHP 스크립트 언어 시험 문제에서 스크립트 언어만 골라라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다양한 OS 환경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ASP는요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전부다 거듭 강조해드리는 거 PHP도 스크립트 언어고 그 다음에 JSP JSP Java 서버 페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ASP 방금 전에 배운 그 다음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얘도 바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ASP PHP JSP 얘네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통점 스크립트 언어예요 신경 쓰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Java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 Java는 객체 지향 언어 추상화 단순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죠 상속화 물려줄 수 있고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에요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 이건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 Java 언어 객체 지향 언어다 두 번째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히 인공지능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Java가 아니고 리습 LISP죠 정답은 2번이 틀린 거고 세 번째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뭐가요 Java가 이거 조심하시고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특정 컴퓨터의 구조와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다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이미 배우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또 볼까요 다음 중 게시판 입력이라든가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고 또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바로 이 부분 스크립트 언어들로만 모아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운 ASP JSP 그 다음에 PHP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네 이제 프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에서 배우실 내용은 IP버전 6 인데요 이게 IP버전 4가 있고 IP버전 6 6이 있어요 요거 구분 누적을 하셔야 돼요 IP버전 4가 있고 그 다음에 6가 있다는 거 IP버전 4 같은 경우는 얘는 32비트예요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IP버전 4는 32비트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비트씩 8비트씩 4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4부분 그러니까 48에 32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IP버전 4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으로 구분합니다 점 각 부분을 점으로 구분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IP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다 2, 3, 4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거꾸로 4, 3, 2 그럼 쉽고 32비트니까 8비트씩 4부분 그럼 48에 32가 나오죠 그리고 IP버전 4 같은 경우는 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0진수로 나타내고 10진수로 나타내더라 라는 거 10진수로 표현하더라 됐네요 그럼 IP버전 4 이어서 6 가겠습니다 자 오직한 IP버전 4든 6이든 얘네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소예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방금 전에 IP버전 4 같은 경우는 이제 10진수로 IP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예요 128비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IP버전 6 128비트고 얘는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6비트씩 8부분 그 다음에 IP버전 6 같은 경우는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IP버전 4 같은 경우는요 IP버전 4 같은 경우는 뭘로 구분된다? 점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요 IP버전 6하고 4가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호환이 돼요 이 호환이 안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호환 좋습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IP버전 6 같은 경우는요 6, 6, 6 16진수를 표기해요 16진수 아까 포는 10진수 16진수는 IP버전 6 버전 6 16에 6 이렇게 연간지어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다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0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2번으로 한번 생략 가능하다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IP버전 6가 왜 나왔느냐 버전 4가 주소가 부족해요 특히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해서 모든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넣어야 되니까 IP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IP버전 6이 등장한 거고 하지만은 포하고 식스하고 호환성 좋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IP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 개수가 약 43억에 4제곱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44억에 4제곱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IP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에 4제곱 IP버전 4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식스는 그거에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주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케스트 유니 그 다음에 애니케스트 애니 그 다음에 멀티케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IP버전 6의 주소체계는 유니케스트 애니케스트 멀티케스트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IP버전 6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버전 6 같은 경우는 인증이라던가 비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이걸 제공함으로 해서 4보다 보안 문제가 좋다 보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P버전 4하고 6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IP버전 4와의 호환성이 우수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호환성이 안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호환성 좋습니다 또 하나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한다 IP버전 6 128비트 맞잖아요 그런데 주소의 각 부분은 점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점이 아닌 거 뭐예요 콜론이죠 콜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점은요 IP버전 4 나머지 거 볼까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더라 뭐가 IP버전 6 그 다음에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 했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또 풀까요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IP버전 6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되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각 부분은 또 점으로 구분한다 뭐예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거 맞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각 부분은 4자리의 16진수로 표현한다 IP버전 6 16진수 기억나시죠 앞자리 0은 생략할 수 있다 맞는 거고 IP버전 4 에 비해서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서 품질 보장이 용이하다 이 패킷 P-A-C-K-E-T 패킷은 인터넷 상에서 전송해주는 단위예요 맞는 거고 네 번째 말씀드린 거죠 유니케스트 애니케스트 멀티케스트 형태의 유형으로 활동되기 때문에 활동된 주소의 낭비 요인은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IP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애니 멀티케스트 요거 조심하시고요 네 IP버전 6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거는 파일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는 뭐예요 전송이잖아요 트랜스퍼 우리 전철 갈아타는 곳 트랜스퍼 이렇게 써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전송이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규약이라고 하는데요 규약이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뭐예요 규칙과 약속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파일을 전송 해주는 프로토콜 파일 전송 규약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FTP로 나온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FTP 파일 전송 규약 하겠습니다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다 프로토콜 규칙과 약속이다 됐네요 그리고 이 FTP에서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건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나리 모드가 있고 하나는 ASCII 모드가 있어요 ASCII 모드 먼저 가겠습니다 ASCII 모드는요 텍스트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ASCII ASCII의 A 텍스트의 TEC ATTEC 요렇게 알아두세요 ASCII 모드는 텍스트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요 바이나리 모드라고 알아두시면 편해요 볼까요 바이나리 모드는 바이나리 모드는요 이집 모드잖아요 그래서 그림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파일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바이나리 모드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림 동영상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얘네들은 바이나리 모드고 ASCII는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ASCII 모드가 텍스트 파일 전송 요거 하나만 애워두시고 나머지 건 다 바이나리 모드 이러면 쉽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다운로드 내리는 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제공하잖아요 제공 한번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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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써보고 그 파일을 제공받는 컴퓨터를 FTP 클라이언트라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변호사를 찾아간 의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공받는 거죠 제공해주는 거 제공하는 컴퓨터를 FTP 써버 제공받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요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혼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정 없이 어카운트 없이 FTP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니머스 FTP 써버라고 해요 어나니머스는 익명의 작자 미상의 이름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계정 없이 쓸 수 있는 거 어나니머스 FTP 써버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나니머스 FTP 써버의 아이디는 어나니머스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일반적으로 자기 이메일 주소를 설정을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다라는 거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됐네요 또 하나 조심하실까 FTP에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일지라도 항상 다운받은 다음에 무언가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언급합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받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의미죠 맞는 거고 두 번째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Anonymous FTP 서버라고 한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요 1번 2번 다 맞는 거고 세 번째 FTP 서버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다운로드 없이 아니에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의 전송을 위한 ASCII 모드 이거는 ATTEC ASCII는 텍스트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었죠 ASCII 모드는 텍스트 파일의 전송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의 전송을 위한 바이나리 모드 실행뿐만 아니고 동영상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 바이나리 모드다 라는 거 ASCII 모드는 텍스트 파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또 볼까요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FTP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FTP 서버의 파일을 전송 또는 수신 보내는 거 받는 거 삭제 이름 바꾸기 변경 등의 작업이 가능해요 이거는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맞습니다 가능하고 또 나왔네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접속 후에 서버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 바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다운받은 다음에 항상 다운받은 다음에 내 컴퓨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야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익명 어나니머스 사용자는 계정이 없는 사용자로 F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익명 계정이니까 맞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림 파일은 바이나리 모드로 그림 파일 이미지 바이나리 모드 그 다음에 텍스트는 아스키 모드 기억나시죠 파일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한다 라는 거죠 네 FTP 마치도록 하겠습니다